안녕하세요 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오늘 알아볼 곳은 바로 진접 2지구입니다. 진접지구는 들어봤는데 진접 2지구라 위치는 별래신도시보다 북측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3기 신도시 왕숙 1지구 북측과 이어진 자리에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접지구가 아니라 진접 2지구입니다. 진접지구는 별래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조선된 택지지구입니다. 2009년부터 아파트가 입주가 되었고요. 교통요건이 그동안 좋지 않아서 주목받지 못했는데 집값도 남들이 오를 때 안 오른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죠. 하지만 4호선 연장 진접선과 왕숙신도시가 운명을 바꿨습니다. 기존 4호선 종점이었던 서울 노원구 당곡의 역과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진접선은 지난 3월 운행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4호선을 타고 진접지구까지 오갈 수 있습니다. 왕숙신도시 건설도 호재로 봐야겠습니다. 왕숙1지구가 진접2지구와 닿아있는데요. 왕숙1지구를 중심으로 한 교통계획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호강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내용인데요. 교통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가로 보시죠. 8호선 이용할 수 있는 별내선 연장. 나 부분은 GTX 비노선 정차역이 생기겠죠. 그리고 다는 경위주간선 역사가 신설이 될 예정이고요. 라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강동, 하남, 남양주간 도시철도 건설. 즉 9호선 연장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진접2지구를 보겠습니다.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요.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면적이 129만 제곱미터, 1만 348세대, 수용인구 2만 4천명 가령 계획입니다. 진접지구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진접보다는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접2지구는 왕숙을 빼고서는 이야기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규모가 꽤 크거든요. 이 일대 공급 쇼크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 화랑기에는 공급보다는 수혜를 더 중요하게 보니까요. 진접2지구는 이곳과 붙어 있어서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 돼서 신도시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택지지구는 거주인구가 많으니 생활 인프라나 교통면에서 빠르게 체계를 갖춰지는 거 아시죠? 진접2지구 중심에는 4호선 연장인 진접선 푼향역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 진접2지구, 왕숙1지구 입주민을 위해서 온암역과 별래별가람역 사이에 풍향역 신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9호선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2020년 말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에서 9호선 5단계 연장선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풍향역이 진접선과 9호선 환승역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꽤 높습니다. 지하철 개통사업이 땅을 파고 건설을 해야 개통시기를 가늠할 수 있어서 사실 개통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답할 수 없지만 9호선 호재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실거래가 어플에서 본 진접지구 아파트 가격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 금강 펜테리움 4월 실거래가는 6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여기 가격을 보면 2020년 이후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접 2주구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입지가 나쁘지 않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